고려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들어갈 때 좀 선이 좀 길어요. 고려시대는 과연 왕만 바뀐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냐 라는 걸 두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안에 그걸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만 바뀐 건 아니에요. 시대의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중세라 부릅니다. 그건 뭔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말할 게 적어도 타이틀이 될 만한 게 한계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말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골품제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신라 중대왕들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라는 골품제도 특성상 장관은 진골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골을 쳐내도 진골을 쳐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재적 한계가. 그래서 신라 중대방들이 진골을 숙청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장관은 진골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진골도 아니고 중앙기축도 아니고 지방세력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뒤바뀐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준에 있었던 신분제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성격을 크게 바꿨다고 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 먼저 좀 체크하고 할게요. 분명히 신라 중대 왕들의 개혁이 있었다. 상당히 많은 개혁. 전제 왕권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게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게 뭐다? 골품제도인데. 골품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여전히 장관들은 누가 한다고요? 여전히 진골들이 모든 관세에 장관하고 있다는 거지.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하지만 장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을 가지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로 가면서 왕권이 다시 쇠락하게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진골 때 자기들 세상이 열리면서 이게 이제 막장으로 가게 되면서 제일 밑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했던 게 신라를 무너뜨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고려가 등장을 합니다. 고려가 등장해서 대표적인 전투 있죠? 공고 아닌데? 상인 출신이야. 상인. 상구 같겠지. 공고 일리가 없지. 공고 일리라는 전투를 거치면서 결국은 후백제까지 무너뜨리고 경순왕의 귀순까지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고려가 국가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우리 신라 통일과 고려 통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정체성이 세 개가 있었다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민족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생긴 용어라 요즘은 민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썼었던, 학문적으로도 많이 썼었던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이제 약간 뒤로 빼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용어를 소급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과 같은 개념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은 신라 사람들의 전통을 강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신라가 이제 그 주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라가 가진 정체성 마인드, 신라가 가진 문화적인 풍수, 신라가 가진 사회관 같은 것들이 우리 베이스화 되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주류가 됐다. 두 번째 통일을 달성하는데, 두 번째 통일을 달성한 사람은 태조 왕궐인데 이 사람은 나라를 고려라고 했어요. 왜 고려라고 했냐면 나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고구려를, 고구려의 전통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전통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이 두 나라가, 통일신라와 고려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든 나라였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한민족이라는. 태조가 왕이 됐습니다. 태조가 왕이 됐는데, 태조가 왕이 된 상태가 약간의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상태였었어요. 여기는 나라답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고요. 얘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자 지방에서 큰 놈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운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한 300개 정도의 군원이 있다고 하는데, 360개 정도의 군원이. 이 지역에 있었던 각 군수들이 다 독립했단 말이에요. 통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누가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자기 구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그런 능력이 더 유용했었을 거예요. 왕건이가 잘했었던 호족을 포섭하는 능력이 저때는 중요하고 되게 가치가 있는 능력이었을 겁니다. 왕건이가 그걸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서 결국은 통일했는데, 지금 상태가 이래. 마치 우리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갈 때 그 상태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상태예요. 그냥 연맹국가 같은 상태입니다. 몇 개의 호족들이 뭉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느슨하게 영열되어 있고, 왕건이 호족들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통일하고 난디는 과제가 뭘까요? 다른 호족들을 죽이고 왕건을 독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마치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갈 때 그 과정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태조 때까지는 한참 전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학문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 이 성격은 인정을 해요. 호족 연립 정권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맹 왕국 성격 같은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고도로 집중화되면 못했다, 아직은.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은 주로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호족들을 쥐어잡는 게 아니라 호족들을 잘 포섭하는 형식의 정책들이 많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제일 많이 썼던 정책이 뭐냐면, 적어도 가족이 되면 배신을 안 하겠지. 결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와이프를 다 만들어요, 태조는. 29명의 부인을 얻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만듭니다. 결혼 정책이 있고요.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대 국가 때는 귀족만 성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귀족만 자기 성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데, 그게 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성이 있다는 게. 이제는 개나서나 가지는 거예요. 저 지방에 사는 촌놈들이 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작원인데 자기는 왕이야. 왕건이야. 왕씨야. 그러니까 성이 없었다는 거거든. 견원의 아버지가 아자개인데 자기는 견씨라고 합니다. 견씨.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왕건이가 성을 갖고 그 성을 나눠주면서 넌 내 가족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책과 이걸 사성 정책이라고 해요. 줄사자, 성성자 써갖고. 사성 정책은 사이비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가족죄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배신은 안 하겠지. 하는 겁니다. 그 성을 주는 정책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역성을 분급하는 게 있는데, 어떤 지역에 성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토성이라고 하는데, 토성은 목성 뒤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성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본관이라는 것의 시작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성이 있잖아요. 성 보면 어디 무슨 시효 그러잖아요. 어디 무슨 시효 할 때, 어디가 지역명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건희 시대부터, 왕건희 때부터. 토성 정책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호족들, 제대로 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꼬실 때는 이게 돈이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잘 배려해줍니다. 호족들이 통치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흡수할 때 있잖아요. 당신이 통치하던 지역의 세금은 당신이 그대로 거둬가는 걸 내가 인정해줄게요. 대신 내 신안만 되고, 내가 이걸 당신한테 준다라는 형식만 좀 취하게 해줍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준 게 뭐냐면 역분전인데, 역분전은 호족이 원래 통치하던 노량진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노량진 지역에 대한 토지의 세금을 그 사람한테, 이건 내가 당신한테 줄게라는 형식만 취하면서 도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도로.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안 뺏기는 거야? 저기로 들어가도? 이러니까 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왕건한테. 그러니까 왕건이가 호족들을 포섭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역분전. 그래서 호족들한테 경제적 급불 제공한 건데, 사실은 원래 지가 거둬던 세금 그 땅 있잖아요. 그거를 추인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사기친 것도 있어요. 마치 뭔가 주는 척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로 쓴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최초는 이 경주에 경순왕한테 준 건데, 경순왕이 개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신라 왕 중에 경주에 능이 없는 유일한 왕이 누구냐면 경순왕입니다. 이 사람은 경규대 등이 있어요.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한때 왕이었었는데, 그것도 신라 왕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내 신화로 그냥 삼으면서, 인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순왕한테는 경주라는 지역, 그러니까 신라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있잖아요. 이 지역을 하나의 주로 삼고요. 경주로.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만든 용어가 사신관이라는 거예요. 일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 지역 일은 당신이 살피세요. 인정해줄게요. 사람 통 크지 않아요? 당신 하던 거 그냥 하세요. 내가 인정해줄게요. 인정해줄게요. 이랬단 말이야.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신관의 시초가 경순왕입니다. 다른 호족들이 가는데도, 다른 호족들한테 똑같이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당신은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 사신관 임명.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가도 위험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고려죠. 이런 사람들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잘한 거야. 대신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단선 하나 답니다. 대신 그 지역에 대한 통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반란 같은 거 발생하면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도 관여되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부여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직은 국가를 만들었지만 지방을 다 통치할 정도의 통치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치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방을 통치하지 못하는 시기에 호족을 통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간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도 하고요. 호족들을 배려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긴 제도는 뭐냐면요. 호족들 자제분들은 서울로 보내세요. 수도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 잘 시켜서 관료로 삼아주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 서울 개성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가족들, 자식들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질입니다. 이게 중국이 중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여러 부족 국가들한테 했었던 방식이에요. 중국 수도인 장안으로 불러들여서 유학을 시킵니다. 그게 결국 인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인제도라는 건데, 그 인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인질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직을 준대, 이거는 나중에 공부시켜서 관직시켜준대 좋은 것 같은데, 사기친구란 말이에요. 사기친구. 자, 잘 기억해두세요.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왕건이 결혼하고 성을 주고 사성한 것은 역시 역으로 보면 사기친구다. 역으로 보면 사기친구다. 왕건의 결혼과 사성 정책은 역으로 보면 사기친구다. 하나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요.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고 세웠잖아요. 고려는 고구려라는 뜻입니다. 5세기 장성 때부터 고구려로 국호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6세기 가면 고구려라는 명칭보다 사료에 보면 고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이미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가 국호를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고려라는 국호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고려를 만드는데 고려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구려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건이 사는 지역이 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건이 기반이 되어줬던 지역이 이 계성 위에 황해도,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무력적인 기반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만들려면 여러분 그게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부서든 아니면 어떤 기업체를 차리든 간에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리더는 옛날에는 한때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되게 멋있는 것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지. 그래서 카리스마를 끌고 가야지. 이런 게 유행해서 이게 좀 와전돼서 이상한 행태도 나타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저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잘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덕망이 크고 조직을 잘 키우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또 그걸 잘 안 거야, 이 사람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주겠다. 다른 말로 북진정책이에요. 실제합니다. 많이는 못 가지만 실제합니다.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만주에는 대표적인 부족이 세 개에 따라 했었죠. 뭐에 따라 했었죠? 1회 말, 2회 말, 3회 말. 몇 회 말? 선거 말입니다. 선거 말. 선비 거란 말갈이 있는데 선비족은 3급 시대에 지나면서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수나라 등장, 당나라 등장하면서 수나라 황제와 당나라 황제가 선비족과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은 그냥 이민족 점령의 역사예요. 중국은 한족이 통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걔들은 그냥 누구한테 늘 지배받았던 겁니다. 그거를 그냥 이것도 다 우리 역사라고 포용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한족이라는 집단이 통치한 시기가 길지 않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등장하면서 선비족은 일단 중국이 완전 동화되어서 사라졌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란하고 말갈만 얘기할 겁니다. 말갈이 이때는 여진이라고 해요, 여진. 거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란이라는 애들이 드디어 국가라는 걸 세우네. 드디어. 고려보다 먼저 세웠어요. 고려보다 2년 먼저 세운 형이야, 개들이.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에 세웠냐면 옛날 고구려 땅에 세운 거야, 거란이. 여긴 고구려, 여기 있고요. 이 사람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야 돼.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게 뭐였었냐면 개개끼라고 한 겁니다, 애들이. 난 쟤들 너무 싫다고. 난 언젠간 쟤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옛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태조 왕건은 거란에 대해 강경책을 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란에 대해 강경책을 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가 건립되니까 거란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오는데 낙타 50키라고 사신을 보내오는데 낙타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메워갖고 굶겨 죽이고요. 사신은 유배 보내버립니다, 선부로. 이거는 초강경책이에요. 한번 싸워볼 수도 있다는 그냥 강경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란도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둘이 국가 대 국가를 전쟁을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크게 일이 터지지는 않지만 되게 크게 강경책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훈유십제에서는 거란은 금수의 나라라고 써놨어요. 진짜 강경책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리더로서 공동의 비전을 되게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석영을 제2의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개경 외에 석영이라는 걸 설치한 게 태종을 설치한 거에 있었습니다. 석영과 거란 강경책을 펼쳤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찔끔 올라가긴 하지만 청천강까지 영토가 올라갑니다. 원래 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신라는 원대한 꿈을 이뤘다고 해서 원산반부터 대동강까지였었거든요. 대동강이 평양을 흐르는 강입니다. 평양 절반까지만 갔었다면 그 위의 강이 청천강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영토. 신라 통일 때는 대동강. 고려 통일 때는 청천강까지 올라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 하면 북청사자들 서거시켰다. 북청사자들 서거시켰다. 죽였다. 북청야들 서거시켰다. 아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국가에 기득권층들이나 리더들이 있지만요. 평상시에는 힘이 전혀 없지만 어느 순간 힘이 돼주는 존재들이 있거든. 이게 민족들이거든요. 이 민중들의 민심도 잘 얻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 정책도 핍니다. 민중들의 민심을 얻게 해서 폈었던 정책이 뭐였냐면요. 신라말에 그랬었답니다. 신라말에 귀족들이 워낙 날뛰다 보니까요. 얘들은 그냥 이제 능력껏 가지는 겁니다. 그냥 능력껏 가지는 게 마치 경제가 됐어요.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민족들한테 뜯어내는 겁니다. 백성들을 자기 노비를 만들고요. 백성들이 가진 땅덩어리 같은 것들을 불법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뺏어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완전 불마죽기 직전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참지 못해서 에러 부르겠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면서 들그러나게 밀라뇨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달래줘야 돼요. 달래준 게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그런 사례가 또 많았었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터나가 죽는 사람들 많지 남편 죽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또 굶어야 되지 상황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창고문을 열고요. 일단은 맥입니다. 그래서 국가 창고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 창고는 쌀창고 말하는 건데 국가 창고라는 걸 만든다는 것은 때때로 백성들이 위급할 때 퍼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창고를 고려해서 처음 만듭니다. 흑창이라고 해요. 국가가 창고를 만드는 주요 목적은 뭐라고요? 이게 빈민구제하는 겁니다. 빈민구제하는 방식은 주로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갚게 해주는 춘대추납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두 글자로는 곡식 바꿔치기 환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곡. 그래서 환곡제도를 했었던 겁니다. 임시적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취민류도라고 해서 백성을 취하는 데도 정도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대폭 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득권층, 신라 기득권층들이 그냥 막 뺏어갔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심포차 같은 거 하면 세금을 내는 게, 얼마 내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귀족들이 오가면서 그냥 다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너 이놈이 새끼 장사주 잘 되는데 더 안 내나? 그래서 거의 10을 벌었다면 10분의 9를 뺏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세금의 원칙은 10분의 1이야. 나는 원칙을 지켜주겠어. 약속을 합니다. 리더로서 자질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땀은 이거거든요. 뭐 드실 거 없어요? 흙이라도 취하세요. 흙이라도 취하세요. 흙 7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흙이라도 좀 드세요. 흙 70. 이걸로 민심도 얻었다. 그리고 태조라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니까 뒷사람들한테 뭔가 꼰대질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뒷사람한테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중에 신화들한테 제시한 기준이 정계와 개백요소라고 하고요. 남아있지 않았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신화들한테 정치의 어떤 지침을 알려준 것 같아요. 야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정치 좀 하자. 너희들 이런 거 잘 지키고 신화로서의 도리 좀 지키고 살아야 돼. 이거는 이제 자기 후대방들한테 일종의 유언입니다. 10개명을 남겨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박솔이라는 사람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개의 개명을 남겨놓습니다. 개명에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차령이남 지역에 사람들 등용하지 말라라고 해서 충청남도 아랫죠.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현대사회에 만들어진 지역차별을 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게 후백질이랑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후백질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좀 있었을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쪽 사람들이 등용이 되거든. 그래서 저거는 저 부분이 받아쓴 사람이나 아니면 태주의 명이라고 하면서 이걸 알린 사람이 집어넣은 게 아닐까 저거는 이제 위작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왕이 혜종인데요. 왕들 이름 정도는 기억해둬야 됩니다. 왕의 업적들을 배우니까요. 태해정강 경성목까지는 기억해주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초기왕들입니다. 이름의 해차드라면 대체로 피살든왕입니다. 왕건이가 결혼 많이 할 때 본인은 좋았지만요. 이건 필연적인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계승권자가 되게 많아지거든.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자들을 생산하는데 그 왕자들 문제 때문에 왕이 계승 분쟁이 발생합니다. 호족 중에 경기도 광주에 대우 죽였었던 왕규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 사위거든요. 자기 딸이 지금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것도 양해 안 쳤나 봐. 혜종하고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혜종하고 얽혀있는 호족들이 많으니까 독점하지 못하네. 별로야. 별로인데. 그래서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겠다고 자기 손주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견해가 대두했어요. 왕규의 난이 아니라 왕규가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종하고 광종 둘은 형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태조 아들인데 혜종은 배다는 형제인데 이건 그냥 형제예요. 같은 엄마 형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그 다음 왕자들이 애들이란 말이에요. 혜종 다음 왕자가. 혜종은 아프었었고요. 그래서 누군가 다음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위협적이었단 말이지. 왕규가 정종하고 광종을 죽이려 했었다고 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종과 광종이 일으킨 쿠데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하여튼 왕규하고 정종과 광종의 어떤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속칭 왕규의 난이라 부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을 난이라고 부르니까 맞춰서 설명할게요. 왕규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다음 왕자들이 이게 첫 번째 왕자고요.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었고 이게 둘째 부인인데 이게 나주호시입니다. 왕건이가 거느렀었던 호족들 중에 가장 큰 호족들이 누가 있었냐면요. 이쪽 호족이에요. 황해도 호족이 있는데 이걸 황부시라고 합니다. 황해도에 평환도에 정주가 있는데 정주 유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큰 도시가 아닌데 옛날 고려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 있었어요. 가장 큰 도시가 개성하고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개성 가는 길이 이때도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을 건데 이 교통로가 거쳐가는 길이 충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충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겁니다. 신라 때 충주를 중원경이라 부르기도 했었고요. 광역시 중에 하나였었고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오죽하면 충청도라고 하잖아요. 충주하고 청주를 합쳐갖고 충청도라고 합니다. 충주 유시가 또 거대 호족이었어요. 신라 김씨도 유명한 호족이 된 거지, 쟤들도. 그런데 얘들은 명분을 위해서 얘들하고 결혼하는 거지 세력이 큰 애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우시가 있는데 사실은 나주라는 지역은 있잖아요. 왕건이가 궁예 밑에 시중이 되고 광평석에는 시중이 되고 왕건이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게 호족 중에서는 그렇게 끝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종이 즉위한 것 자체가 되게 기반이 좀 약한 저기였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종은 피살되고 왕교의 난 와중에 피살되고 정종과 광종이 왕교를 제압하면서 결국은 정종과 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종과 광종의 외척은 누구냐면요. 정종과 광종의 호족 집안은 누구냐면 고려시대 때 고려 초기 때 가장 강력했던 호족 황보시 집안입니다. 외척이. 이 황보시 외척의 도움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하고 광종 자체는 다른 집안하고 결혼해요. 본인들은. 충주유 씨랑 결혼하거든. 둘이 가장 큰 집안인데 사실 이 세력이 왕이 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니까 제일 끝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결국은 정종과 광종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건지 황보시가 권력을 잡은 건지 약간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호족에 의해서 왕자가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책은 이제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호족 놈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펴나가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다? 정종과 광종인데 정종이 아마 되게 많은 업적을 폈었을 건데 이 사람이 4년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나지 않고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둘은 공통점이 호족 억압하는 정치를 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를 이것도 갑자기 2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바될 수도 있을 거예요. 2시간 내지 3시간에 할 겁니다. 2시간 내지는 3시간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고려시대는 후렴나이다 한번 태워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연결고리를 제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이걸 잘 이해만 하신다면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쭉쭉쭉쭉 이어져가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어져가는 이야기만 이해가 좀 되신다면 암기도 대부분 좀 쉽게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후렴나이다 한번 쭉 타고 재미있게 놀다가 어? 이해 다 됐네? 암기도 됐어? 할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왕이 있고 호족들이 있는데 호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독립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맹강국 때 배웠었죠?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왕이 얘를 무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세력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독자적으로 행정과 재정,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사병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집단이 지방에 널려있다면 이 국가가 안정할까요?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안정적이지 않겠죠. 언젠가는 없애고 국가를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걸 한다고 이제 그거. 그걸 누구 때부터? 종종, 광종 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북방에 누가 있냐면 북방에 거란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좋은 핑계가 됐어요. 거란이 위험하다.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다. 거란이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전국의 군대를 모아서 국군으로 흡수합니다. 뭐 한 거죠? 호족이 갖고 있었던 군사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씩 없앨 겁니다. 호족은 독자적인 행정, 재정, 군사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군대를 국군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만든 게 광군이라는 거 있었어요. 광군. 핑계는 거란 대비한다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누구 때다? 정종 때입니다. 그리고 정종 때 아예 개경을 벗어나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너무 짧게 있다가 죽어서 못합니다. 결국은. 자, 그리고 이제 광종이 등장하면서 한자는 다른데 이렇게 기계해 두세요. 미칠 광자. 미친 사람이에요. 막 죽입니다. 그냥. 그래서 광종 때는 호족 억압 정책을 폈다로 끝나지 않고요. 호족을 숙청했다는 말을 할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저거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기나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를 건국하고 난 뒤에는 나라 건국할 때는 혼자 못하고 동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업자들을 안타깝지만 죽여야지만 한 명 중심에 고도로 집권해야 되는 왕 중심에 국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때의 친구였던 사람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이 나라가 뱃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안 가고 제대로 항해를 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줘야 됩니다. 그 공신들. 그 절차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대부분 언제 나타나냐면요. 아들 때 나타나요. 삼국통일 누가 했죠? 통일신라 문망이 만들었죠. 죽이는 거 누가 죽이죠? 아들인 신문왕이 죽였단 말이야. 고려통일 누가 하죠? 고려 누가 공부하죠? 태조가 하죠. 죽이는 거 누가 한다고? 아들이 한단 말이야. 광종이 한단 말이에요. 조선 건국 누가 하죠? 이성계가 하죠. 죽이는 거 누가 하죠? 아들인 태종이 하잖아요. 이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이해됩니다. 신문왕과 광종과 태종은 정책이 되게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나중에 암기하는 게 더 쉬워져요. 어?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였네?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호족을 숙청하고 남은 호족도를 억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는데 주현 공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현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주와 현. 이거는 지방 구역을 말하는 거라 지방을 칭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지방 세법이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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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죠? 국가가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너 이제 니네 동네 세금 네가 걷지 마 라는 겁니다. 뭘 박탈하는 거죠? 독자적인 조세주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태조 왕건이 있을 때 호족들이 좋다라고 어? 저 사람은 내 거 내 재산 다 보호해주네? 나 그럼 저기 갈 거야. 그때 갈 때나 좋았지. 이게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아니지.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광중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뭐를? 독자적인 자동 능력을 박탈한 것이다. 광중이 직위하자마자 했던 겁니다. 노비안검법이라는 거래요. 아주 유명하죠? 노비? 살피고 검사하는 법이라는 건데 왜 살펴? 노비 뭐 치료해주나? 의료법 만들어주나? 노비를 뭐 살펴서 뭐하게? 싱어게임 보내려고 하나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굴러 굴려고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때문일까요? 정상적으로 노비가 되는지 아닌지를 살피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전쟁 중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막 끌어다가 불법적으로 자기 걸로 만들기가 쉽거든요. 당시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은 토지어 동산은 사람, 노비였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힘 없는 백성들, 국가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힘 없는 백성들은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야, 이게.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호령이 떨어진 거야, 지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쉽고 파는 거야. 왜죠? 나도 했었거든, 그런 거. 나도 몇 명 있는데. 내 재산이 털릴 수 있는 되게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좋아할까요? 백성들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환호했답니다. 되게 웃긴 거는 노비가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만연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왕비까지 간절히 말렸다라고 하는데 광종이 밀어붙였답니다. 멀미하는 것 같아요. 왕비가 누구죠? 왕비가 외척이잖아요. 왕비가 호족이에요. 호족들은 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저거를. 호족들은. 그런데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광종이 진짜 미친 사람이야. 세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와이프마저 와이프가 아니라 호족입니다. 이 호족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심을 삽니다, 백성들한테. 이거는 민심을 얻는 정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호족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런데 노비안검법은 숨겨져 있는 의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비는 이게 가진 자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뭐가 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언제든지 사병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무력까지 더 터내는 겁니다. 호족들이 굉장히 약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국가의 위협적인 요소를 많이 제거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호족들을 지금 되게 약화시키는데 나는 호족들이 싫단 말이에요. 얘들은 왕을 위협하는 존재란 말이지. 싫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누구랑 할 건데? 호족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것까지 압니다. 진짜 맘 먹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누구, 저 괜찮은 사람 없어? 하면 이 방식이 뭐였었냐면 충청부터 충주여가면 제가 아는 누가 있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일을 잘해요. 불러오는데? 불러왔어. 그럼 얘가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충주 유씨한테 충성하지 왕한테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걔한테는 두 가지 마인드가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왕이 직접 뽑는 방식을 만들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한 제도를 만듭니다. 이거는 호족들의 주를 통해서 호족들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과거 제도를 시행합니다. 쌍기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광종땝니다. 쌍기라는 단어가 사료에 뜬다면 지금 중국도 분열기인데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후주라는 나라에서 개혁 정책을 담당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후주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책봉을 받으면서 그 당신네 나라의 개혁을 담당했었던 관리를 좀 보내줄 수 없겠냐라고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종때는 호족들을 배제하고 중국계 귀하인 출신을 데리고 정치를 합니다. 호족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빡신 개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계 출신이 왕하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왕이 직접 사람을 뽑는 제도 이미 선진적인 나라인 중국인 이미 하고 있었던 제도 그걸 시행했다는 겁니다. 광종때는 과거심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호족은 여기도 있습니다. 중앙으로 올라온 호족을 공신이라고도 하고요. 호족은 지방에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여전히 행정과 재정과 군사를 독자자로 수행하고 있다. 이걸 대충 지우고 있었고 지금 이거 광종이 지운 겁니다. 이건 종종인 거 광종. 이 사람이 이 사람 통해서 물어물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왕이 직접 뽑는 제도를 만든 게 과거 제도입니다. 이 과거를 통한 관료는 호족의 신할까요? 왕의 신할까요? 이제 왕의 신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뭘 하냐면요. 유니폼을 입혀요. 여태까지 호족들은 왕은 있잖아요. 나이키 옷을 입었다면 호족들은 에르메스인가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호족들의 옷이 더 좋아. 이게 의복을 보면 얘가 더 화려해. 서열이 안 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것마저 잡은 겁니다. 호족들이 정치할 때는 유니폼을 입히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뽑은 애들이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유니폼을 입히게 돼요. 광종 때.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시각적으로 서열이 되는 거야. 왕과 애들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 다른 존재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제도와 더불어 공복 제도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입힌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4단 비록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한 김에 앞에 했던 것도 기억 한번 해봅시다. 앞에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라고 할 때도 이때도 공복 제도 있었거든요. 이때 공복 제도 만든 사람이 누가 있었죠? 우리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최저정비 다섯 가지 따로 썼는데 부지관분률이라고. 이 관등 제도 할 때 그때 공복을 만든 겁니다. 누가 있었죠? 백제고의왕? 신라버풍왕이 있었죠. 그리고 광종. 이 세 사람이 되게 잘 나와요. 고법광이. 공복 제도. 유니폼에서는 세 명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고의왕 때는 자비청 세 가지 색깔 만들었다고 해요. 신라는 자비청에다가 황색을 하나 덧붙입니다. 네 가지 색깔.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인데 여기는 자단 비록이라고 해요. 이거 바뀝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거 나오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 유니폼, 신라 유니폼은 비슷해. 신라 유니폼 하나 추가된 거고 고려 유니폼은 좀 달라진다. 기억 좀 해주세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 합니다. 또 광종. 광종이 호종만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책만 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호족도 잡고 여기는 또 백성들도 있잖아요. 이 정책도 핀단 말이야. 그게 제의보입니다. 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펀드란 뜻이에요. 펀드. 펀드는, 펀드는 기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던 펀드. 고려는 펀드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팔관부 하면 팔관회를 하기 위한 팔관회는 지금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미리 돈을 모으는 거고요. 학보라고 하면 학교를 위해서 애들 공부하는 장학 기금 같은 걸 모으는 거고 종보라고 하면 절에 있는 큰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빈민구제용 기금이었어요. 이름도 그렇잖아.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굴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정도 정책을 피면서 있잖아요. 광종이. 자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가 자기가 아예 황제를 칭합니다. 마침 지금 중국이 5대 10국의 분열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후삼국이었다면 걔네는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망하고. 걔들도 개나서나 다 황제를 칭하고 있는데 까짓 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황제를 칭했었습니다. 칭제의 권한. 황제를 칭합니다. 권한은 연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이 세웠었던 연호가 있는데 아주 잘 나오죠? 광풍이라고요. 광종 때 광풍이 한번 불었다.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요. 황제수도. 서경을 서도라고 해서 높여 부릅니다. 여기 북숭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도. 자 이게 누구 때? 광종 때 용어들이다.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근데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이 통일이 돼요. 우리는 왕거리 때 통일이 됐지만 얘는 우리 광종 때쯤에 통일이 됩니다. 송이란 나라로 통일이 돼요. 당에서 송으로 갈 때 그 분열기를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5대 10국의 혼란기가 끝나요. 송이란 나라 수립되니까 이거 포기해요 금방. 포기하고 이제 송나라에 다시 그 책봉을 받습니다.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두 문자로만 따드려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앞글자 따갖고 그냥 알려드릴게요. 준옥과 공제라고 하시면 돼요. 준옥과 공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다 공제되는 거야 이제. 공제. 준옥과가 공제되는 겁니다. 준옥과 공제. 이게 누구 때? 미칠광. 광종 되었습니다. 준옥과 공제된다. 광종 때 광풍이 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경종 한번 볼까? 이름이 경제화들 하면 대체로 무슨 특징이다랬었죠? 왕권이 좀 기울거든. 이게 있잖아요. 광종이 누구랑 가장 강력하게 싸우고 있었냐면 와이프 집단이거든. 황보시. 광종의 외척이 황보시였습니다. 황보시하고 싸우는데. 황보시가 되게 광종하고 정종은 태조 아들이고요. 태조의 와이프 중에 하나가 황보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집단이. 황보시 위세가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그 황보시 힘에 의해서 그 광종 다음에. 정종과 광종의 와이프들은 충주 씨인데요. 광종 다음에 왕들은 황보시 세력에 의해서 왕들이 돼요. 경종, 성종, 목종까지. 그래서 황보시가 그야말로 황보시 나라로 불릴 정도로 힘이 되게 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도 노비안검법 이런 정책하는 걸 왕한테 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반발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외척들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되니까. 그 호족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되니까. 심지어는 광종이 아들도 죽이려 했었어요. 아들도 의심해갖고 죽이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겁이 많았었어요. 그런 침과 왕이 된 거예요. 황보시 영향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종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별로 자기 힘이 없었어요. 그냥 쟤는 되게 쫄아있뜨렸었어요. 아버지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도 있었고. 경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호족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됩니다. 활개를 치면서 광종 때 움츠렸었던 호족들이 다시 이렇게 기지개를 펴게 돼요. 그러면서 보복에 나서게 되는데 왕한테 왕을 윽박질러서 보복법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아예 보복을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종 때 등용했었던 신진 세력들이 이때 많이 죽어요. 그런데 한참은 호족들이 죽이는데 보니까 경종이 그래도 왕인데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타협을 하는데 그 타협을 하고 난 뒤에 보복정치를 하다가 반동정치를 하다가 타협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때 출신 신진 관료들과 호족 세력들 간의 타협 체계에 의해서 나온 게 월급 제도가 처음 나오게 돼요. 고려시대 월급 제도를 전시과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만들어 갖고 이걸 시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들었다. 처음 정했다라고 해서 시정연시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왜 우리나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회들 여어야 막 싸우다가도 그 봉급 제도 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잘 되잖아요. 월급 얼마 올릴까 막 그러는 것들은. 그게 이때 마련됩니다. 다른 건 싸웠어도 이거는 합의를 해냈다. 그렇다.